인사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는 그동안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두 다섯 편에 걸쳐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유임 문제를 다뤘습니다 사이로와 순간위원장 권순일이란 인간 권순일 망은 욕먹는 게 일이라고 퇴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의 후환 무치 왜 야당은 권순일의 유임에 침묵하는가 권순일의 유임시키려는 이유 이런 것을 모두 다섯 편이나 내보냈습니다 권순일의 유임 혹은 인사권 행사는 모두 사이로 총선에 부정선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9월 16일자 조선일보의 조백근 사회부 법조팀장은 기자의 시각 선관위 인사에 목매는 제의라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중요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기사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백근 기자가 전하는 인간 권순일입니다 조백근 기자가 전하는 권순일의 인감댐댐이를 엿볼 수 있는 예와 한 가지가 조백근 기자의 취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2018년 7월 검찰에 출석한 한 판사의 정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2016년 1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권순일 대법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내가 선고한 판결을 민변이 계속 비난하고 있으니 사회적 약자 사건인 한센인 사건을 빨리 검토해 올리라고 했다 이 통화가 있은 지 2개월째인 2017년 2월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과거 한센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는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던 때였다 현직 대법관이 실위에 맞춘 정무 판결로 진보세력의 비판을 모면하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믿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엔 생각이 좀 달라졌다 권순일 대법관이란 사람의 이모제모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예화를 조백근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민변이 요구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서 권순일 대법관이 새로운 권력 쪽에 줄을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권력 쪽에 줄을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판결을 이용해서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섰다는 겁니다 누가 권순일 대법관이 이 예화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모제모 그리고 근래의 행보 그리고 사회로 총선에서의 그의 역할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권순일 왜 인사건 행사에 집착하는가 조백근 법조팀장의 취재 내용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겸직 중인 선관위원장직을 계속하려 했다 주변에 선관위원장 인기는 6년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선관위원이 전체회의에서 관례에 따라서 대법관 임기 만료일에 선관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하라고 공개 비판하자 물러나겠다고 주변에 말했다 그러나 이후 비판이 잦아들자 대법관에서만 물러나고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9월 21일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인사를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헌법적 책무란 이유를 둘러댔다 그가 도대체 왜 선관위 인사에 이토록 목을 매는지 저희는 알 수 없다 스스로 중립적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행동은 달랐다 그가 권순일 씨가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을 조백근 기자가 또 한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작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혜주 씨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왔을 때 조혜주 씨는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대신해서 선거관리위원의 인사와 선거관리 등에서 정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고치려고 시도했다 이 안건은 선관위 전체까지 올라갔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친문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하겠다고 시도한 셈인데 이 안건을 회의에 올리는 것을 허락한 장본인이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다 선관위 중립성에 대한 소신도 없으면서 선관위 중립성을 위해 남겠다고 하니 미심쩍다 이 부분입니다. 선관위 중립성에 대한 소신도 없으면서 선관위 중립성을 위해 남겠다고 하니 미심쩍다 저도 미심쩍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의 코우드 인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정권의 새로운 자리를 요구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9월 20일 날 뽑을 선관위 사무총장을 과연 외부에서 중립적 인사로 봐줄까? 오히려 2022년 대선과 지방성까지 관리해야 될 그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일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원장직을 끝까지 놓지 않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집 인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글이 계속됩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 비난이 빗발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행동을 고집할 때는 그런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권순일 지가 주변에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끝까지 행사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그가 인사에 관여해서 여건이 바라고 그가 바라는 사람을 심어두고 나가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미래의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선과 그 이후에 오는 지방선거에서 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건 친녀 임무를 사무총장과 차장에 임명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온 그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할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순일 씨의 집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시민 L씨입니다. 사의로 부정선거가 덜통날까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K님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조백근 기자는 권순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맡으려는 것 의심하는 데까지는 잘 갔지만 왜 주변만 맴돌고 마는 것일까 왜 정확하게 그 원인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권순일 씨가 선관위원장을 계속 맡으려는 이유는 삼척 동자도 안다. 권순일 씨가 사의로 부정선거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곧 재검표를 하려는데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 맡아서 부정선거 의혹이 드러나지 않게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조선일보는 4.15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소리를 왜 못하는가 왜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만 주위만 뱅뱅 돌고 마는가 참 이상한 신문이 아닐 수 없다. 사람마다 제각각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린 신민 두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의견은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심, 의혹 대표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이 그렇게 나무라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선거한 위원장직을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그게 안 되니까 그럼 9월 20일까지 머무면서 내가 직접 이 사건을 행사한 다음에 떠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 그 특별한 이유를 오늘 두 분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가 그런지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4.15 총선과 관련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대일리는 4.15 총선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섹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GONGTV는 한국의 실상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16일에 방송됐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라는 그런 방송입니다. 태백산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돈을 얼마나 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데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지가 주택복권 당첨되면 그 돈을 어디 쓸까 물어보니 깡통을 황금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지니고 완전히 취해서 초등학생 때 상상한 일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잘 버는 일입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그리고 돈을 알뜰하게 잘 지출하는 겁니다. 지출을 잘 통제해야 되고 돈을 쓸 때 잘 써야 되는 것이죠. 아마 태백산님이 걱정하는 것은 돈을 쓸 때 쓰지 않고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정확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가능한 전체 자원 가운데서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작은 정부를 지향할 때 그때 국가 경제는 번성하게 됩니다. 또 정부가 돈을 쓸 때 항상 자신들이 투입하는 그런 자원을 승수 효과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산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수가 가장 낮은 활동이 현금을 그냥 주는 겁니다. 현금을 1단위를 주면 그냥 국민 경제의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는 0.3, 0.4도 안 됩니다. 낭비와 동요가 바로 현금 복지와 같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태백산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 그리고 온라인시문인 공데일리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안목과 통찰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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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